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갤럭시 S8 플러스 배워서 바로 써먹는 꿀팁이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많이들 봐주시더라고요.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길래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배워서 바로 써먹는 여기까지 꿀팁 두 번째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, 여러분.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. 첫 번째는요,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크롬 브라우저가 완벽하게 해상도를 지원하기 전까지는 삼성 내장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레터박스 없이 화면에 꽉 채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아무리 그렇게 해서 꽉 채우더라도 네이티브로 해상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여지는 정보 자체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. 직접 앱을 이렇게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확실히 삼성 브라우저를 썼을 때 보여지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시원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여러분. Always On Display, AOD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. 그 어떤 페이지에서든 공유 버튼을 눌러가지고 AOD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URL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이렇게 띄워놓을 수가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. 이걸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처음에 10분간은 그 내용물이 보여지고요. 10분 이후부터는 자그마한 노트 모양으로 아이콘으로 떠가지고 더블탭을 하면 또 다른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는데요.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URL을 켜놓을 수는 있는데 그걸 더블탭해가지고 그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는 없어요. 혹은 뭐 카피를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냥 띄워놓고 볼 수만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메모랄지 이렇게 좀 띄워놓고서 봐야 될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는요. 여러분들 배터리 많이 아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? 이 갤럭시에서는 옛날부터 지원하던 기능인데 초절점 모드 이런 걸로 들어가면 화면을 흑백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어요. 그게 이번 갤럭시 S8부터는요. 접근성 메뉴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능만 단독으로 켜고 끌 수가 있거든요. 단축키는 볼륨 업키랑 전원키를 동시에 누르면 실행이 되고요. 이렇게 흑백모드로 바꿔놓으면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먹는 전원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터리 아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흑백모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번째는요. 여러분 손에 뭐가 묻어가지고 핸드폰을 만지기가 힘들 때 알림만 이렇게 보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?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 24시간 중에 약 20시간은 코딱지를 파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만지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. 화면 위에 손을 이렇게 흔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알림을 많이 보여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. 팁이 한 가지 있다면요. 화면 위에다 하는 것보다는 화면 위쪽에 다 센서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화면 위쪽에다가 이렇게 손을 흔드는 편이 조금 더 작동이 확실하게 됩니다. 다섯 번째는요. 이번에 안드로이드 마시멜로로 넘어오면서 삼성에서 지원하던 멀티 윈도우가 조금 이상해졌어요. 사용해보신 분들은 다 알텐데 UI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. 차라리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멀티 윈도우보다는 손가락으로 쭉 내려가지고 자그마하게 창모드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게 또 장점이 꼭 두 개뿐만이 아니고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제가 몇 개까지 열리는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창을 동시에 띄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웹서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좌번호를 띄워놓고 뱅킹 어플로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쪽을 더 추천드려요. 여섯 번째는요. 여러분 지금 터치 위치 테마가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? 근데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. 하얀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몰레드 전원도 더 많이 소비하고 그다음에 번인 현상도 조금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삼성 테마 스토어에 가면요. 마테리얼 블랙이라든지 블랙으로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테마들이 나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블랙 테마를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요. 아무래도 블랙을 설치하니까 메뉴도 그렇고 그 노티피케이션 바에 퀵 메뉴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메뉴 색깔들이 다 검정색으로 돼가지고요. 눈에도 좀 편안하고 아무래도 전원 관리나 번인 방지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곱 번째로는요. 이 엣지 화면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? 이번에 엣지 스토어라는 것이 도입이 돼가지고요.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 스토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. 그쪽에 들어가셔가지고요. 무료 엣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. 혹은 유료 프로그램들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거 너무 편하겠다 싶으면 돈을 지불하고서 다운받아 가지고 엣지에서 항상 돌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요.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여덟 번째는요. 여러분 요즘 자꾸 핸드폰 화면이 커지니까 한 손으로 조작하기 힘들어지시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링을 써가지고 조금 만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예요. 대중교통에서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만 조작을 해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도저히 닿지가 않는다. 이럴 때에는 홈 버튼을 세 번만 딱딱딱 누르면 굉장히 작아지는 한 손 조작 모드가 있습니다. 뭐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. 이 UI가 이번에 조금 더 개선이 돼가지고 좌측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큰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이정보다 굉장히 수월해져가지고요. 조금 더 사용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. 아홉 번째는요. 여러분 블루라이트 감소시키는 서드파티 앱도 있고 요즘에는 갤럭시나 iOS 같은 경우에 빌트인 기능으로 들어와가지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. 쉽게 얘기하자면 그 파란 빛을 줄여 둠으로써 화면은 좀 누르죽죽하게 보이긴 하지만 잠자기 전에 아무래도 눈을 편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그러한 기능인데요. 이게 매뉴얼로 꼭 켜고 끌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일몰에서 일출까지라고 예약 실행을 해두면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노랗게 변하고 또 해가 뜨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아무래도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. 열 번째는요. 여러분들 갤럭시 S8 카메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. 이게 사실 전작보다 기능들이 많이 다이어트가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잘 쓰던 기능인데 이제는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.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능만 개별적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설치하고 쓰니까 아무래도 카메라 앱의 기동성이 빨라졌고요. 또 하나는 자기가 자주 쓰는 모드가 있다면 이 모드를 바탕화면에 단축키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드는 내가 자주 써 이러면 그냥 바탕화면에서 버튼 하나만 누름으로써 그 모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저는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